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은행에게서 배우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가장 많은 기업, 돈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은행이죠.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구체적으로 리뷰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구독 눌러주시고 이전 영상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 100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100달러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이 100달러는 자산이죠. 내가 만약에 100만원이 있다. 이건 내 소중한 현금 자산이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은행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100달러를 은행에 저축을 했습니다. 그 은행은 이제 100달러가 생겼죠. 은행에게도 자산일까요? 은행에게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100달러는 부채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은행에게 저축은 부채이기 때문인데요. 저축이 은행에게 부채가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은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다 주는 거. 이걸 자산이라고 했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100달러를 맡겼습니다. 은행에. 그럼 은행은 이 100달러에서 돈이 들어오나요? 돈이 나가나요? 제가 100달러를 맡겼으니까 은행은 저한테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0달러는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주머니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는 은행 입장에서 부채가 됩니다.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저축이 되지만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개인의 입장과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동안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긴 사람이 VIP라고 생각했고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면 은행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로버트 기오사키 얘기 들어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저축은 부채가 되는 거고 부채를 좋아하는 기업은 당연히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큰 중요한 고객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맡긴 100달러는 이거는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산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진짜 100달러가 물론 중요하게 합니다만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 진짜 고객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은행 입장에서 진짜 고객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면 나오게 되는데요.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해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번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들이 돈을 벌어다 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은행 입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은행에게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즉 대출자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고객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은행이 예를 들어서 제가 100달러를 맡겼습니다. 맡기면 금리를 1% 준다고 할게요. 그럼 저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1%의 이자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은행은 이 100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이자를 5% 이렇게 받죠. 4% 차이가 나잖아요. 나한테는 1%를 주고 자기가 다른 사람 돈을 빌려줄 때 5%를 받으니까 그 5%의 1%를 빼주면 4%가 남죠. 4%에 대해서 이윤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은행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은행 입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돈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할 때 고객들이 맡긴 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100달러를 맡겼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100달러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10배수 그러니까 100달러를 맡기면은 1000달러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은 고객이 저축한 돈에 정해진 배수만큼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정해진 배수는 나라마다 다른데 보통 10배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배수 안박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100달러를 맡긴 고객이 있으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1000달러를 대출해 줌으로써 그렇게 예대 마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예금과 대출의 그 이자 차이를 가지고 은행은 수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한다면은 은행은 1달러를 저축받으면 1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은행이 정해진 배수만큼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준비율이 조금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은행은 고객이 저축한 돈에 정해진 배수만큼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 정해진 배수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배수만큼 은행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 10%라고 하면은 10배만큼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1달러를 저축받으면은 1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객의 1달러 고객이 은행에 맡긴 1달러가 은행 입장에서는 1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20달러를 가지고 대출해 줘서 돈을 버는 것이 결국 은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맡긴 100달러를 통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100달러를 1000달러로 바꾼 다음에 1000달러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떻게 보면 두 명이 되는 거죠. 돈을 맡긴 사람과 돈을 빌려간 사람이 되는 건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돈을 맡긴 사람보다는 대출을 해가는 사람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다. 그래서 은행은 진짜 VIP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냐 예금이 많은 고객이기보다는 대출이 많은 고객들이 은행 입장에서는 VIP 고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채무자들 은행이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안 갚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저같이 예금을 해 놓은 사람들은 불안해지죠. 왜냐하면은 이 은행이 내가 돈을 맡겼는데 어? 지금 그 돈을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대. 그럼 나 돈 떼이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제 입장에 당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 돈 은행이 망하기 때문에 찾아가겠다. 이게 바로 이제 뱅크러닝이 됩니다. 뱅크러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은행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인데 은행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은행이 망해서 돈을 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제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을 찾아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몇 번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금융회사 은행들이 망하면서 뭐 그 예금 예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영업능력이고 두 번째는 시장 추세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영업능력은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의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또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영업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 중 하나가 바로 영업력 영업능력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추세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아주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기록과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이건 거예요. 테슬라가 한동안 계속 올라갔죠. 이건 거예요. 이런 시장의 추세를 먼저 눈치채고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시장이 좋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불어나게 되는 이것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돈을 버는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랐었는데 거기서 어떤 주식을 어떤 흐름에 돈을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 그 수익률의 교체 완전히 컸죠. 그래서 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로버트 교사키는 부채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된다. 부채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이 돈을 벌떠 어떻게 벌었죠? 고객들이 맡긴 돈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고객이 맡긴 돈은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채라고 그랬나요? 제가 부채라고 설명드렸죠. 초반에 은행은 이 부채를 활용해서 자산을 키워나가는 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게서 배울 수 있는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채를 활용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한 사람들한테는 저렴한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한테는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은행의 비즈니스 구조를 알게 되면서 우리 역시도 부채를 잘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8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80만 원을 이자로 내게 되면 20만 원이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2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든다는 거예요. 이자를 활용해서 부채를 활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00만 원 내가 수입해서 은행한테 80만 원 주면 20만 원밖에 남지 않는데 뭐하러 이런 걸 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부채라는 것은 아예 무서운 거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이렇게 부채를 활용해서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 주는 이런 방법들 이런 자산들을 많이 사들이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를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채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 주머니로 현금을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은행 역시도 똑같은 이런 메커니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은행에게서 배우는 돈 버는 방법 이것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현금을 시스템 그 부의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내신다면 아마 빠르게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